분석 작업 첫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는 계속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2급처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3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19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19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작성된 표에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1급과 동일하게 제품 코드부터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지점을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열에다가 제품명, 행과 요리 교체하는 부분에 생산원가와 판매금액과 이익금을 배치합니다. 생산원가와 판매금액의 함수는 평균으로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값에 합계 생산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가장 밑에 있는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선택할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그럼 평균으로 바뀌셨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번째에 있는 합계 판매금액을 클릭하셔서 가장 밑에 있는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다음은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피버트 태블이 선택된 상태에 가시면 옵션이라는 탭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요.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다시 왼쪽에는 레이아웃미 서식에 오셔서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오른쪽과 아래쪽에 행과 열의 총합계가 표시가 되진 않는데요. 또 하나 문제 제시된 그림과 화면이 좀 다른게요. 값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오른쪽 필드 목록에 열 레이블의 값을 행 레이블로 배치하신다면 문제 제시한 내용과 같이 화면이 배치가 되실 거고요. 또 하나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점, 그 다음 제품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 서식은 심표 스타일로 적용한다. C21세부터 E35세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심표 스타일, 우리 미니 도구 모음, 오른쪽에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점에서요. 서울이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대전 위, 광주 아래쪽으로 서울을 이동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을 클릭하시고요. 위로 서울 이동 한번 하시면 부산 위로 배치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하셔서요. 위로 서울 이동하시면 대전 위쪽에 서울이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항목 확인하시고 제시된 그림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부분합 시트에 가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되 대출 종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가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합에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대출 종류를 그룹할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대출 금액을 금액과 평균에 대해서 아니 대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 대출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개수 선택하시고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대출 금액과 기간에 대한 체크는 해지하시고 성명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성명이 없어지죠. 다시 한번 갈게요. 평균 선택하시고 대출 금액과 기간 확인하시고요. 부분합에 다시 가셔서 중요한 게 있었죠. 개수를 성명을 표시하겠다. 부분합이 두 개가 나올 때요. 처음에 거 만들어 놓으신 거 평균 그대로 표시하면서요. 개수도 나와야 한다면 새로운 값으로 대출한 체크를 해지하셔야 만 되죠. 해지하지 않으면 평균이 없어지고 개수만 나오죠. 저희는 평균과 개수를 같이 표시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출 체크를 해지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십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부분합이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에다가 대출 종류별 통계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영역을 차트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F4부터 F7 영역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2010년도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뭐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우선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가로막대형에 문근 가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지금 차트는요.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이 나와야 하는데요. 14000, 12500, 13500이라는 값이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네, 저희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요. 오른쪽에 가로항목축 레이블에 편집을 누르셔서 2007년부터 2010년에 위쪽에 있는 C4부터 F4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축 레이블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한 번만 지정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항목축에 대한 가로항목축에 대한 네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했는데 다르게 나오신다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대출 종류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축에 대한 제목을 넣기에서 축 제목에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출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제목을 세로 제목은 아닌 것 같고요. 제목 회전을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축 제목 대신에 연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굵은 기울인골 굵음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기울인골 한 번 클릭하시고요. 크기는 14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이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표준색에서 녹색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법례 서식에서 법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가셔서 도둠채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배치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의 레이블에 가시면 법례에서 아래쪽에 법례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테두리에 그림자와 둥근 모서리를 넣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에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은 안쪽에 있는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눈금선 서식에 가셔서요. 선 스타일을 대시 종료에 가셔서 둥근 점선을 선택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작업을 다 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과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대출 신청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좀 더 쉬운 문제부터 작업을 하셔서 여러분의 점수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시간이 되시면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대출 신청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요. 우리 폼의 이름을 문제에서 대출 신청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관리를 보여주세요. .show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이 보인 다음에 폼 초기화 작업에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왼쪽 프로젝트의 폼을 선택하고 대출 신청 관리 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에 갑니다. 개최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서 프로시저에서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TXT 번호에 폼을 띄었을 때 커서가 깜빡깜빡할 수 있도록 Set Focus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폼 보이고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왼쪽 화면에서요. 대출 신청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대출 신청을 활성화하면 대출 신청을 선택하시고요. 워크시트가 활성화한다. 액티베이트를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 탐색기에 대출 신청 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오른쪽 게이트에서는 워크시트 오른쪽 프로시저에서는 액티베이트를 선택하신 다음 활성화되면 G6셀에 대출 조회가 입력되도록 G6셀에다가 대출 조회라고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 제시한 대출 신청 시트에 액티베이트에다가 G6셀 대출 조회라고 입력을 하셨고요. 1번과 2번 작업하신 내용 확인하시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번 누르신 다음 대출 신청 클릭하면 화면에 대출 신청 관리 폼이 나왔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커서가 대출 번호에서 깜빡깜빡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현재 G6셀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시트에 갔다가 대출 신청해 오면 G6셀에 대출 조회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폼에서요. 대출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대출 종류 C열에 있는 대출 종류와 D열에 있는 대출 금액과 E열에 있는 대출 지점이 폼에 보이도록 하시면 되세요. 조회하는 거는 앞에서 많이 연습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앞에서 연습하셨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종류를 대출 번호를 입력하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종류 금액 지점을 폼에 표시하고 다음의 경우 메시지 상자가 표시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번호에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를 띄워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For It's Next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반복 구문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소문자를 입력할 때는 대문자로 변환해서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조회를 클릭하신 다음 개체는 조회 오른쪽 프로시저 에서는 클릭을 선택합니다. 좀 다른 내용과 다른 게요. For It's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For E-A-C-H 라고 입력하시고요. 임의로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폼에서 대출 번호를 입력한 대출 번호를 입력한 값을 비교할 대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B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다르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A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In Range 비교해져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B3부터 B15라는 데이터는 뭐냐면 대출 번호 입니다. B3 우리 엑셀러 돌아왔을 때요. B3부터 B15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폼을 띄웠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대출 번호를 넣잖아요. 그 대출 번호 값이 B3부터 B15 안에 있어야만 대출 종료, 대출 금액, 대출 지점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비교할 대상이 있는 B23부터 B15의 값을 기억을 시키고요. 어디에다가? A에다가 A에다가 기억을 시킵니다. B23부터 B15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넣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행위값을 구하기 위해서 I, ROL을 좀 이따 쓰도록 하겠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If A라는 값이 TXT 번호에서 입력하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If B23부터 B15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넣었는데 사용자가 TXT 번호에서 입력하는 값이 A라는 값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폼에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 될 거고요. 문제에서 TXT 번호에 있는 값을 대문자로 변환해서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소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Ucase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이름 Ucase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이름을 넣어주시면 사용자가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바꿔서 B23부터 B15에 있는 값이 A에 기억이 되어 있는데 A값과 비교를 합니다. 어? 그럼 일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TXT 종류는 Sells Sells하고 행의 값을 기억할 변수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보통 조회할 때는 Iraw라는 변수값을 사용했는데 Iraw라는 변수값은 조금 있다가 다시 기본 얼마입니다. 라는 선언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세번째 C열에 있는 대출 종류의 값, 대출 종류의 데이터를 C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게 이 Iraw라는 값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Iraw 값을 선언을 해야 하는데 하시는 방법은요. 시작점을 I로는 임의로 제가 두번째 2라는 값을 기억을 시켰습니다. 어? 왜 2일까? 한번 가볼게요. I로는 첫번째 만약에 A-10이라면 세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왜 2라고 했냐면 FOR NEXT 구모는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얘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플러스 1을 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B, 이 셀에 있는 2에다 놓고 A1과 A-101과 같다면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하나씩 증가하기 위해서 기본값을 2라고 FOR 위치구문 위에다가 먼저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 FOR 위치구문, IF 구문 위에다가요. I로는 무조건 FOR NEXT 문에 들어오면 I로의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하면서 하나씩 더해가는 거죠. 하나씩 더해가도록 하겠고 첫번째 물론 만족하면 2를 더했어요. 처음에 2라고 넣어놨잖아요. FOR 위치구문에 들어와서 플러스 1을 하니까 3행이라는 값이 기억이 됩니다. 3이라는 값이 여기에 기억이 될 거고요. 다행히 첫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동일했어요. 그러면 3,3에다가 텍스트 종류를 입력할 거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IF 구문 다시 빠져나가서 FOR NEXT에 가서 플러스 2가 되면서 다시 비교를 하는 거죠. 두번째와 같습니까? 4행의 데이터와 같다면 4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같지 않다면 다시 플러스를 하고 나서 세번째 데이터와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2로 줬고요. FOR NEXT 반복하는 동안 계속 플러스 2를 하게 되겠죠. 이제 TXT 금액에는 셀즈 구한 행액 값에다가 네번째 열에 있는 값을 TXT 지점에다가는 셀즈 I 로컴마에 있는 다섯번째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FOR NEXT 구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IF 조건에 만족을 해서요. FORM에 다 띄워줬다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FOR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FOR문을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EXIT FOR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에 만족하면 FORM, FOREACH 구문을 그만하겠다라고 작성을 해 놓으신 거고요. IF 구문이기 때문에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FORWITCH는 NEXT로 닫아줍니다. 일반적으로 IF AND IF처럼 FORWITCH는 NEXT로 닫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수정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 좀 다른 게 FORWITCH 구문을 사용했다. FORWITCH 다음에 구문은 NEXT 그 안에 내용은 계속 반복을 한다. 반복할 내용에서 비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IF 구문을 사용했고요. B3부터 B15의 데이터를 A가 기억을 하고 A값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대문자로 변환해서 일치하다면 FORWITCH에다가 각각의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표시를 다 했으면 굳이 FORWITCH를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EXIT 4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4 다시 가서 행의 카운트를 늘려주시고 갔습니까? 비교하고 맞지 않다면 또 가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해당 대출 번호에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어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문구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만약에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저희는 이즈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요. 데이터를 1의 값을 넣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 부 안에다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요. 맞게 찾았어요. 라고 1이라는 값을 기억했다면 위에다가요.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즈 데이터는 0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값을 이즈 데이터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전제로 갔을 때 0의 값을 기억을 하고요. 이 안에서 폼에다 다 띄워주고 일치하는 값까지 있는데요. 가면 1이라는 값을 기억을 시킵니다. 그래서 폼엑스 빠져나와서요. 만약에 이즈 데이터의 값이 1이면 일치하는 값이 있었잖아요. 근데 0이라면 일치하는 값이 없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줄거에요.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구요. 조금은 어려웠는데 우선 가서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으로 가서요.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만약에 A-102를 입력했습니다. 소문자로 입력을 해볼까요? A-101 입력하시구요. 조회 버튼 누르면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해당된 자료가 있다면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대출 주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문자로 B-102를 넣었어요. 조회 버튼 누르면 대문자든 소문자든 값을 찾아다가 표시를 했구요. 없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B-102를 넣어보겠습니다. 조회 버튼 눌렀더니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언급이 좀 더 깔끔하다면 없다면 대출 종류와 대출 금액과 대출 지점에 대해서도 공백, 블랭크 처리를 해준다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메시지 상자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 상자까지만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와 다르게 좀 4-H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구요. 이 부분 좀 더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해보고 실행해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